가슴을 열고 한번 생각해봐 이제 우리가 그려볼 세상을 마음속에 담겨진 하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따스한 햇살이 나란히 비추네 하얀 양복에도 푸른 셔츠에도 모두를 하나 둘 셋 숫자로 나타낼 순 없는 거야 투명한 수채화를 그릴까 포근한 그래 맛은 어때 아이들의 해맑은 눈 속에 내 몸보다 동그라미들이 함께 부른 노래가 있는 곳 그런 세상 그리고 싶어 내 몸보다 동그라미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